경찰관들이 급하게 순찰차에 올라타 검은색 승용차를 쫓습니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적발해 단속하던 도중 남성 운전자가 갑자기 차를 몰고 달아난 겁니다. 차선을 이리저리 바꿔가며 도망가던 차량은 급기야 인도 위로 올라갔습니다. 인도까지 차를 몰고 온 남성은 이곳에서 차를 버리고 도주했습니다. 차량의 운전자는 60대 남성 A씨. 지난달 7일 밤 음주 단속에 걸리자 경찰의 추적을 피해 경기 의정부에서 서울 노원구까지 약 5km를 도망갔습니다. 차를 버리고 도망친 뒤에는 지인의 집 등에 숨었습니다. A씨는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사고 발생 열흘이 넘은 지난 18일 경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수사 결과 A씨는 지난 2021년과 2022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었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자신이 설립한 1인 법인 회사 명의로 차량을 등록해 무면허 운전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측정 거부와 무면허 운전 혐의로 구속해 지난 30일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A씨를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로 보고 재범 가능성을 막기 위해 A씨가 몰던 차량을 압수했습니다. SBS 배성재입니다.